제작진 시키지 이승 실례합니다 와, 저거? 보라 가자 1층 갈까? 응, 가자 쭉? 1층 갑시다 네 1층 여기도 가는 거 되나?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올라가는 데야 우리 저기 가야 되나? 수지, 저기로 가자 수지? 어, 여기 내려있는 곳 있어 아, 있어? 아, 반대쪽으로? 오케이 아니면 리프트? 아니야 사람 많아서 응 더 가 저쪽? 응 저쪽 테이블 있네? 아 배불러 저도 그럼 얼마나 걸린대 비자 신청하면? 그거는 몰라요 아직 모른데? 직원들 모른데? 아 진짜? 서류가 다 서류가 왜? 서류가 문제 없으면 다 다 있으면 아마 빨리 받을 수 있어 아 그렇게 받았어? 응 그리고 제가 피자 두 번 만들었을 때 서류 다 있으니까 그때는 오래 안 걸렸어 아 그때는 여행사 통행해서 빨리 된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응 내려가야지 반대쪽? 반대쪽 여기? 응 그리고 그거 그 뭐지? 그 비자 신청센터 여행 비자 신청하면은 한국 가서 진짜 여행만 가는 게 맞는지? 맞는지 요즘 그거 때문에 있잖아 아 불법 체류? 여행 갔는데 근데 한국에서 일하고 근데 그거 어떻게 보이죠? 서류 다 있어야 돼 만약에 하나만 없으면 이거 좀 오래 걸려 그럼 필요한 서류는 어디에서 알 수 있어? 전부?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에 다 있어? 여기 아까 어디 있냐? 아까 여기 어디였지? 이쪽에 있나? 이쪽인 거 같은데? 나 이쪽 같은데? 그치? 이쪽 여기 맞는 거 같아 그치? 어 이거네 아까 사람 없었는데? 다 집이라 아 우리 닝닝이 여기 여기 아웃인데? 뭐야 여기 SM만 있나? 광야는 SM 거라서 여기 SM 거지? 응 다 SM 건운비 요즘에 핫하잖아 건운비 아 진짜? 아 루비 이거 이쁜데? 나 핑크색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건 누구 거지? 골든 아 골든 차일드 어 저건 또 있다 엑소 엑소 거 엑소? 아 밑에 거 에스파네 이건 에스파 거고 이거는? 엑소 아 엑소 거 근데 나보다 더 잘하나? 진짜 어?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이거 슈퍼주니어 거잖아 수주 여기는 소녀시대 음 소녀시대? 이건 샤이니? 샤이니 아우 나 가방 이거 살게겠어 이 가방? 어 아니야 아니야 난 아미니까 ETS 거 사야지 수지 네? 가방 어때? 잘 어울려 진심이야? 보라색 좋아하잖아 아니면 이거? 아 이게 좋네 이게 더 좋네 야 얘네가 이거 하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서 많이 친구면 안 돼 음악 저작권 때문에 아 편집할 때 힘들어 맞아 그거는 커피라이팅 그 좋아하는 웬디다 웬디 어? 어딨어? 마이 웬디? 아니야 어딨어 여기야? 락컬바디잖아 웬디만 나와야지 웬디 없나 웬디? 없어 없어? 질투하는 거야? 웬디 없어? 웬디 필요 없어? 웬디 필요해 우리도 이런 굿즈 만들까? 이런 스타일 웬디가 없어 호바 없잖아 응? 이거 그때 우리 마셨던 거랑 좀 틀린 거 같아 어.. 안 틀려 수저진이야 에이드 에이드 근데 광야가 뭐야? 광야가? 광야? 제가 모르는데 근데 그건 선이야는 SM 슬로건? SM 대표 키워드 뭐 그런 거 아닐까? 수지가 좋아하는 태연이다 태연 태연 내 생각에 수지 아니 수지다니 내 생각에 여기 태연 왔다 갔을 거 같아 여기? 그때 인도네시아 왔었잖아 여기 오지 않았을까? 네 여기서 뭐 팬 사인이나 뭐 했을 수도 있지 진짜 팬을 사랑한다면 태연은 여길 왔어야 돼 거기 웬디서 쪽에 있어 어딨어? 옛날이잖아 요즘 아니잖아 야 같이 찍을까 하트? 여기? 너 찍어야지 하트에서? 웬디가 없어서 안돼 잘 나와 잘 나와 넓게 나오지 그래? 에스파하고 사진 찍고 가자 에스파하고 촬영하고 가자 에스파? 이거 찍는 거니까 뭐라고 안 하겠지 뭐라고 안 하겠지 이건? 삼형아 이거까지 뭐라고 하겠어? 내가 에스파 찍겠다는 데? 팬이라는데? 닉닝 닉닝씨한테 인터뷰 좀 할게요 여기서 촬영하면 돼? 안돼? 말해봐요 말해봐요 닉닝씨 촬영해봐라 촬영해도 돼요 촬영해도 된대 가자 어디 후문 부를 거야? 여기도 부를 거야? 여기에서 좀 불편한가? 원래? 앞에 오케이 부를게 네 불러주세요 잡고 있어요 자 봐봐 정관장 있잖아 정관장 있지? 아 맞아 내가 본 게 맞지? 아 여기? 응 봤잖아 이쪽으로 돌아가서 갈까? 네 아 졸려 이거 이거 볼래? 안 맞아요 다이어트 안 맞아 어 살 좀 더 빼 다이어트 더 해야 돼 저거 이후대면 해야 돼요 저쪽 어 반대쪽으로 가야돼? 우리 계단 가자 응 운동할 겸 어때? 응 가자 아직 멀어 아직 멀어? 몇 분 남았어? 5분? 5분? 오케이 얘가 이제 너만 따라다닐 거야 도망가도 소용없거든? 쟤넨 누구지? 몰라? 몰라 도망가도 잘 몰라 저 구도 맛있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이쪽인가? 봤어? 응 저 앞에 차? 이차인 것 같아 이차? 아니야 아니야? 저 뒤에 거 같아 아닌데? 다른 데가 있나? 다시 유턴하고 있어 아 밑에도 갔나 보다 그치 아래 입으로 갔어 오빠 차에서 좀 잘게 네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영상 편집해야 돼 자막 넣어야 돼 이현 씨 오래 걸릴 것 같다 화가 너무 많아서 저런 차도 그랩 있어? 없어 없지? 없어 야 또 어디까지 갔어? 이 사람? 뒤에서 아 뒷길로 유턴했구나 졸려 나도 졸려 가방 졸려 아임 스리핑 매니백 스리핑 이현 씨 진짜 오래 걸리네 너무 짧았어 인도네시아 자동차 특징들이 있어 바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 작아? 자동차가 작아서 건가? 그런 거 아닐까? 오 조심해 아 아직이야? 네 어 있잖아 마지막 기다릴까? 기다리자 자 앞서 갈 거 아니야 뒤에 차 오니까 기다리는 게 맞아 수지 먼저 타 우영 타자 귀여워 너무 시원해 시원하다 자 이제 도착할 때까지 좀 잠을 자겠어 아 너무 졸려 너무너무 졸려 너무너무 졸려 자자 문 닫아줘 문 닫아줘 아 이제 운동 안에서 다 피는 거다 오늘 운동 해야겠다 지혜야 또 왜 눌렀어? 취소 안 돼? 잠 부터 좀 사야겠다 정리 잠 좀 사야겠다 그점 좀 사야겠다 안녕 그래 친구들이 다시 공부해야지 지금 집에 가서